태어리 형 목을 조리되는 그 남자 그거 누구예요? 이명락 이명락이라고? 내가 유언은 전해줄 수 없지만 뭐 할 말은 있으면 해봐 나한테 네 손에 죽을 생일이 없어 걱정마 아빠 찾을 거야 한자장님 전화기 위치 확인되었습니다 한강면이요? 저 실장님 과거에 관심 없습니다 누굴 잡았든 고문했든 죽였든 내 가족을 관리는 대가 제가 꼭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명락 실장님 협박입니까? 아니요 선정보고